자, 드디어 여기가 청라 멘탈풀스점입니다. 오야리게 저죠? 오늘은 제가 여기 빔프로젝트를 달아주러 왔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이구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멘탈풀스의 멘탈 사장님입니다. 말씀하세요. 카메라들이 되면 말을 못해요, 사람들이. 여기가 청라에 오픈한 드디어 멘탈풀스입니다. 아직 오픈 직전이지만 거의 다 마무리 됐고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오픈했을 수도 있고 제가 빨리 편집하면 금방 끝날 수도 있고 여기 와서 쭉 보게 되면 지금 이 벽에다가 빔프로젝트를 제가 오늘 설치하러 왔습니다. 사장님, 보조 자리해 주실 거죠? 네, 당연하죠. 오케이. 시작합시다. 여 녀석이 오늘 설치할 빔프로젝트입니다. 캡틴 아담 증입니다. 택배로 시켜놓은 오, 여기 있구나. 엄청나게 깁니다. 2m 80짜리, 160인치 빔프로젝트 스크린이고요. 여기 빔프로젝트 마운트. 빔프로 멈추기 오케이, 완벽. 자,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미달리는 겁니다. 에잉? 오우 야.. 그거 빼지 말고 저 끝에 가서 잡아당기면 되잖아 바보야. 잡아당겨봐. 그래 그래. 괜찮아. 아우 빠졌다. hey, everybody. T straightenly, turns like it's living away from me. we rewind to the days where we end free. locked and wear this colors, fade back to. but holds on, cuz I'm going to pray. 오우 Operations legendary. 응 fotyo. 아씨 뭐야 이게 아씨 아씨 아 아 오우 싫어 아 아 자! 2. 5. 5. 5. 6. 7. 6. 7. 8. 8. 9. 9. 10. 1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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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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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멘탈풀스의 빔프로젝터가 완료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걸로 끝 자 이겼습니다